즐겁고 재미있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안 들으면 서운한 레지오나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은 미사가 길어요 자 오늘 몇번이죠? 5번 프레시디움 주회합 이거 했나요? 안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113페이지 프레시디움 주회합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회합은 레지오의 심장이며 이곳으로부터 생명의 피가 모든 동맥과 정맥의 혈관으로 흘러들어간다 주회합은 레지오를 밝히는 전력과 동력을 생산하는 발전소이며 레지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보아의 곡관이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레지오에게 있어서 주회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모든 것에 생명력을 불어넣는게 주회합입니다 주회합 그런데 이 주회합이 잘못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레지오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 발전소에서 발전소라고 얘기하는데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할 때 예를 들어서 필요한 만큼을 생산을 못하거나 아니면 전압이 낮은 전기를 생산해버리거나 내가 그리는 건 잘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발전소에 연결된 집들이 전기불을 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합 잘하셔야 됩니다 회합 잘하셔야 돼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주회합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단원들과 더불어 앉아계시는 위대한 공동체의 수련 도장이며 주회합을 통해 그분은 우리의 활동에 필요한 독특한 은충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레지오 단원 여러분들 회합할 때 누가 나랑 같이 계시다고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회합을 해야 되느냐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거를 절대로 잊지 말고 주회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회합하면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회합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니까 회합하면서 험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전소가 어떤 발전소가 될까요? 불량 발전소 불량 발전소 레지오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회합 시작하려고 성호경 긋는 순간 하느님이 여기 같이 계시다 이거를 머릿속으로 계속 인식하면서 레지오 회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장님들 특히 우리 회합이 좀 이상하다 우리 회합이 좀 너무 필요하지 않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오늘부터 단장님들 회합하실 때 띠를 하나 만들어서 하느님이 여기 계시다 해서 딱 묶고서 이러고서 묶고 돌리면서 하세요 단원들 쳐다보면서 정신 바짝 차리게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죠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레지오 회합할 때 레지오 단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또 보죠 각 단원은 뿌레시디움 주 회합을 통하여 절제된 신앙 정신이 몸에 배게 돼요 우선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개인 성화에 힘쓴다 그러니까 절제된 신앙 정신 회합 안에서 절제할 줄 아는 마음을 키우는 겁니다 무엇을 절제할 줄 아는 마음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절제하는 것 나 드러내고 싶은 마음 절제하는 것 나 돋보이게 하는 말들을 하고 싶은 것 절제하는 것 절제하고 오로지 하느님 한 분만을 생각하면서 성모님을 통해 하느님과 결합하는 마음 이거를 회합 시간에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그러면 회합이 레지오가 병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개인 성화에 힘을 쓴다 그러니까 회합 때 묵주기도 하고 까테나 바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할 때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성화된다 거룩하게 된다 이런 마음도 함께 가지면서 회합에 임해야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 교본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합에 참석하게 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 이거를 여러분들 레지오 다른들 잘 기억하면서 이번 주 회합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훈화 끝났습니다